이전까지의 파격수다는 잊어라! 대중문화 이슈로 우리 사회를 날카롭게 해부한다 파격수다 시즌4 이슈 이슈다의 송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두 분이죠 김성수 평론가님, 김원식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일부러 좀 더 활기차게 인사를 드려봤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오늘 다룰 내용이 너무 암울하거든요 그렇죠 도대체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건지 다들 아시겠지만 어쨌든 아니 저는 신나는데 왜요? 반어법이요? 아니 씹을 수 있잖아요 그럼 신나게 한 번 씹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파격수다 제목이 좀 의미심장합니다 K콘텐츠의 미래가 암울하다 자 그럼 일단 제목이 왜 이런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최근에 연이어서 정말 안좋은 소식들이 밀려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선 지금 굿바이전 오늘 주로 다루겠지만 이 굿바이전은 검열에 있어서의 최악의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요 전혀 예술에 관계 없는 사람들이 작품을 봅니다 그래 놓고서는 검열을 해요 그래 놓고서는 그거를 전혀 작품을 다뤄보지 않은 사람들한테 맡겨가지고 완전히 그걸 폭력적으로 철거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거기에 대항해서 지금 예술가들이 소송과 또 농성 이런 것들로 치달아가는 그런 극단적인 대립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옆에서 문화정책이라고 나오는 것은 전부 다 성과주의 정책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어요 몇 억 이상을 얼만큼 할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을 얼마를 주고 우리가 키우겠다 이거 아무짝에서 쓸모없는 짓들이거든요 예술성과 점점 멀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정말 비보가 날아오지 않았습니까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이 지금 골든글로브에서 비영어권 작품상에서 떨어졌어요 떨어질 리가 없는데 갑자기 기류가 바뀌면서 떨어졌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게 진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제목을 갖다 잡아본 거죠 김원식 평론가님이요 K-콘텐츠의 미래 암울하다고 보시나요? 저는 K-콘텐츠가 암울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의사 결정자들, 정책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골든글로브의 외신 기자들 똑바로 하지 않으니까 K-콘텐츠에 암울함을 주고 있는 게 아닌가 결국 정치 똑바로 하고 의사결정 똑바로 하고 저도 반성을 해야 되겠지만 평론가들, 기자들 좀 똑바로 하고 이러면 우울할 리가 없잖아요 확실히 씹을 생각에 신나신 것 같은 느낌이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사실 검열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이게 저희도 익숙해져 버린 것 같아요 검열이 일상화가 돼버리고 이걸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거부감이 사라져 버리고 있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슬금슬금 검열의 강도도 세지고 있고 또 검열의 양태도 아주 안 좋은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전에 검열 자체가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 버리니까 지금 진짜 극악한 상태로 자꾸 검열이 진행되는데도 이전에 한번 당해본 게 있어서 그 강도가 세지가 않은 거예요 이전에 강도 9로 맞았다? 그러면 강도 10으로 맞잖아요? 그러면 비슷한 주목인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이 돼버리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게 너무 충격적인 겁니다 김원시 평론가님은요? 사실 이제 전 국민적으로 표현의 자루라든지 언론의 자유 포함을 해서 예술의 자유도 있는 건데 우리나라의 특징은 뭐냐면 공공 영역에서 어떤 사안이 몇 개가 있으면 그게 전국적으로 금방 퍼져요 그러니까 서울, 경기권뿐만이 아니고 지역에서도 이런 자유롭게 풍자를 하고 또 예술적으로 정치나 또 사회적인 비판을 하는 행사나 이런 전시들이 싹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게 교육적으로도 파급 명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 시기를 중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그런 예술을 통해서 풍자하고 의견을 표현하는 것을 하지 않게 돼요 접하지 못하게 됩니다 네, 접하게 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거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의미나 가치뿐만이 아니고 그걸 오히려 비난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부천에서도 카툰 논란이 있었는데 사실 그런 정말 훌륭한 카툰 작품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문재인 정부에서 그런 것들을 청소년기를 보냈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의 작품이 나왔고 그리고 청소년기에 그런 것을 경험한 친구들이 또 사회에 진출해가지고 또 남다른 뭐 예를 들면 봉준호 감독 같은 시사 만화를 그리면서 영화학들을 꿈꾸고 이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게 되는데 그래서 이거는 몇 가지 사안이 단순히 정치권에 머무는 게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K컨텐츠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강조하신 거죠 저는 이번 전시 이게 이제 굿바이전 굿바이전 이걸 기획했던 고경일 대표가 저희한테 선물하고 간 책입니다 아 그런데 이 전시회의 철거가 검열에서도 가장 안 좋은 그런 케이스라고 하는 것은 우선 첫 번째 이 철거를 진행한 주체가 국회 사무처에요 네 직원들이 그러니까 국회 사무처 직원 우리가 저번에 서울 도서관에서 그 뭐야 수탁업체가 철거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 수탁업체는 기획자들이에요 그나마 그런 전시를 기획한 사람이 철거를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이번 굿바이전 같이 그냥 국회 사무처에서 통보를 하고 철거를 하는 것과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작품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를 모르는 거란 말이죠 자 그러니까 어떤 일들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철거를 할 때 그 노동자를 그 비정규직 노동자를 갖다가 시켜요 청소노동자를 그래서 철거를 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작품을 어떻게 들어야 될지 어떻게 만져야 될지 이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크릴 물감으로 바로 전시하기 하루 전까지 수정을 했던 작품을 그냥 손으로 이렇게 이렇게 잡아버린 거예요 다 훼손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설치미술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벽을 중심으로 나비들이 이렇게 배치되면 설치미술이 있었어요 나비를 다 뜯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쪽 나비가 저쪽에 가 있고 저쪽 나비가 이쪽에 와 있고 거기에 붙어있던 게 분설되고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작품에 대한 존중도 없고 훼손에 대한 가책도 없네요 전혀 아니 그냥 다 뜯어버리면 청소하시는 분들한테 시키는 거 자체가 몰상식의 극치죠 그분들 입장에선 자기 업무를 한 거니까요 그냥 그리고 이 철거의 사유 사유가 뭐냐면 사무처 직원들이 봤을 때 문제가 될 만한 작품들이 있어서 그거를 안 걸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이전에 했었대 네 사무처 직원들이 그걸 어떻게 보고 평가를 합니까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한 거죠 그러니까요 그게 사유가 됩니까 모두가 총체적인 이런 아주 정말 안 좋은 형태를 다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 내가 내가 이걸 얘기를 할 때마다 우리가 우리가 일본 문화 후진국 이랬잖아 지금 우리는 뭐죠 진짜 참담하게 이럴 데가 없는 겁니다 저는 조금 또 충격적이었던 게 철거를 한 주체 수장 또 민주당 의원이었던 얘기가 있는데 맞나요? 이광재 전 의원 그게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평가에 동의하는 얘기를 한 사람이 민주당 의원이 있어요 조용천 의원이 뭐라 그러냐면 어 이걸 보면서 12구 참사 유족들이 오가면서 보기라도 해봐라 어 이걸 어 그렇게 흔쾌히 보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 이 작품을 갖다가 이런 방식으로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이건 굉장히 지극히 정무적인 판단이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유가족을 내세워서 사실상 작품의 가치를 폄훼한 그런 평가인데 이걸 민주당 의원들이 하는 거예요 또 유가족을 핑계 삼아서 철거의 명분을 내세우는 거죠 하 그러니까요 이거 굉장히 끔찍한 일 아닙니까 저는 뭐 이렇게 그 뭐라 해야 되나 그 작품을 훼손한 그런 근거가 조금 언급하셨지만은 특정 개인과 단체를 이제 비방 하지 못하게 돼 있다 관련 이제 국회 사무처 네 관련 법규에 근데 여기서 아니 근데 두 가지 포인트에요 특정 개인이나 단체다 그럼 누구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 대통령이 특정 개인이에요 아니죠 개인 아니에요 네 분명히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은 국민의 어 그러한 선거를 통해서 선출을 된 공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공인에다가 헌법기관이죠 헌법기관이기도 대통령이라고 하는 건 기관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비방이다 이 비방이라는 건 사실 일방적으로 이제 아니다 이렇게 같이 판단을 하는 건데 아니 카툰 작품이잖아요 카툰 작품이 비방인가요 저는 비판적인 작품이 들거든요 그래서 비방은 아니죠 일방적으로 아무 근거 없이 욕하는 거를 비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어느 정도의 어떤 사실의 바탕을 두고 예술적 방식으로 접근했고요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여기에 누구를 지칭하고 있지 않아요 음 이름을 쓰지 않았어 음 이거는 보는 사람에 따라서 관점이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건 분명히 예술적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무처 직원이 판단을 해가지고 할 부분도 아니고 그 다음에 청소하시는 분들한테 시켰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철거도 아니고 폐기 처분이에요 네 폐기 처분을 한 거야 쓰레기로 본 거죠 작품을 쓰레기로 취급한 거 같아요 맞아요 어떻게 이런 판단을 쉽게 하느냐 라는 점 그래서 야 21세기에 이런 일이 국회에서 벌어지는구나 대한민국 네 더구나 그리고 사법부 입법부 그 다음에 행정부라고 했을 때 만약에 이 그림에 등장한 사람들이 뭐 행정부에 관련된 수장이라고 추측이 된다고 하면 오히려 국회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왜냐하면 입법부는 행정부를 견제하고 비판하고 아니면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이 삼권분립에 따라가지고 작동하도록 하는 것인데 어떻게 국회 사무처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냐라는 거죠 이 일이 벌어진 공간도 보세요 국회라는 것도 의미심장하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근데 국회의 의원회관이에요 근데 이 공간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얘네들이 뭐 12구 참사 유가족 운운한다는 게 얼마나 그냥 뻔뻔한 말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국정감사 어디서 진행이 됩니까 국정조사 다 본회의장에서 진행이 되잖아요 그렇죠 본회의장하고 의원회관 거리가 얼마나 떨어지는지 아세요 우리 잘 모르세요 네 우리는 가봤잖아요 몇백미터 몇백미터 이상이죠 거의 걸어서 5분 정도 걸리는 만큼 떨어져 있어요 의원회관 2층은요 또 어떠냐 아무나 못 들어가요 맞아요 의원회관 2층 1층 앞에 거기서 신청서 적고 신청서에서 확인해 확인해서 어 의원님 지금 누가 누가 왔는데 이날 만나기로 한 거 맞습니까 확인한 다음에 그 신분증을 갖다가 꺼내주고 그래서 들어가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2층 로비에서 그걸 볼 수 있는 사람들은 국회의원과 보좌진들밖에 없어요 그런데 12구 참사 유가족들이 뭐 어쩌고 졌지 그리고 의원들이 볼 수 있게 하라는 건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 12명의 의원이 민주당 의원 10명 그리고 무소속이지만 윤미향 민영배 다 민주당 출신의 의원들 아닙니까 이 민주당 의원 12명이 이걸 갖다가 보여주려고 했던 이유가 뭐예요 지금 현재 이 무도한 정권에 대해서 이렇게 민심이 정말 뜨거우니 그러니 그러니 우리가 어떤 대안을 함께 준비할지 고민해보자 이런 일종의 각성을 촉구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의원과 보좌진들한테 그걸 듣기 싫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끔찍한 거예요 자 이거 이 그림 특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이 그림 나중에 편집할 때 크게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오른쪽에 있는 그림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고질라 같은 느낌이 들게 나체라고 네 근데 이게 나체라는 거예요 아 더군다른 고야의 그림을 패러디한 거야 여성이었어요? 아닙니다 남성입니다 대통령으로 보이는 듯한 그 얼굴을 합성한 남성의 뒷모습이었는데 그렇죠 그것도 엉덩이 전까지 있는 상반신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얘기들이 많아요 발끈할 일이 전혀 아니다 왜냐하면 전혀 다른 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상이 지나친 거예요 네 지나치다 너무 조각 같은 그림에 무슨 윤석열 뿌리기를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좀 첨언을 하면 사실 지금 현재 굉장히 암울하다는 말씀에 동의를 하는 게 왜 국회의원회관에서 이 전시를 했느냐라는 거죠 지금 이미 다른 전시공간에서 이 그림을 만약에 공개를 했다고 그러면 더 아마 난리가 났을 거고 아마 전시 자체가 안 됐을 거 그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정치적 상황이 국회에서조차 이 전시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상황이 엄중하다라고 이제 좀 생각하면 더 우울한 거죠 저는 지금 상황들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21세기 이런 일이 저는 책에서나 보던 독재 정권의 그런 시대처럼 검열이 너무 심한 것 같고 이게 지금 계속 그렇게 자유를 이야기하는 대통령이 있는 현 정권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거 반지성주의야 그렇죠 게다가 지금 검열을 한 사람이 국회 사무처 직원이라고 치면 얼마나 그런 검열에 대한 압박이 심하면 자발적인 검열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검열이 일상화 되는 거예요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검열을 하는 거죠 네 잘 보이기 위해서 이러면 우리들도 방송 같은 데 나갈 때는 우리 스스로가 말하는 걸 검열하게 돼요 자기 검열하게 자기 검열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검열이 무서운 게 뭐냐면 일단 권력이 검열을 시작하면 그 권력에서 어떻게든 뭐 빌붙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스스로 그 앞장서서 그 검열을 갖다가 일상화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일상화가 진행이 되다 보면 스스로 모든 사람들이 자기 내부 검열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시스템이 가고 있다면 이렇게 내부 자기 검열을 하는 그런 시대에 창작물은 어떻게 나올 수 있는가 그냥 일본에서 지금 하는 것이나 중국에서 하는 작가들이 실력이 없어가지고 맨날 그렇게 중국몽 이런 거 그리고 일뽕에 있는 작품 그리는 거 아니에요 걔네들이 그런 내부 검열 자기 검열에 그냥 체화되다 보니까 그냥 나와서 문제 삼을 것 같은 거 안 그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우리가 곧 벌어진다니까 지금 사실 박찬욱 감독 봉준호 감독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 독립영화에 대한 지원 정책들이 많이 뒷받침이 됐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가장 우려스러운 게 지금 누가 지시 명령을 해가지고 일사불란하게 한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중간 관리자나 또 관리를 해야 될 그 부서 사람들이 알아서 자발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시기 독재 시대에 그 학습된 것들이 알아서 튀어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으니까 그 싹을 자르기 위해서 원천 봉쇄를 하는 일종의 봉인을 하는 자기 검열 문화가 지금 튀어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는 새로운 시도를 전혀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뭐 디지털 매체나 이런 채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원천적으로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역량들은 소진되니 결국 K컨텐츠는 좀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네 라고 이제 결론에 이르는 거죠 자기 검열에다가 추가적으로 성과주의 정책까지 네 가장 큰 문제는 성과주의 정책이 아닐까 싶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검열을 무마하기 위해서는 당근을 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원 정책이라고 하는 걸 많이 만듭니다 실제로요 지원 정책이 가장 많은 그런 그 정부가 제 기억으로는 문화에 대한 지원 정책이 가장 많았던 건 오히려 이명박 박근혜 정부였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돈이나 뭐 이런 걸로 지원을 하는 걸 비교를 해봐도 금전적인 측면에서 지원과 관련되어 있는 거는 오히려 그런 정부가 더 많아요 왜냐면 그 정부들이 저지른 그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무마시키고 포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돈 지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돈 지랄을 자기네들이 주고 싶은 사람들한테 몰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뮤지컬에서 뭐 10억대 이상의 돈이 지원이 되는 경우 이전 정부에서는 없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그걸 해냈어요 근데 그걸 누구한테 있느냐 자기 캠프에 문화 담당 캠프 본부장한테 주는 거죠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명분을 내세워야 되잖아 그러니까 성과주의를 갖다 내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관객을 얼마나 동원했던가 그 사람이 이전에 얼마나 대중적으로 성공한 작품을 했던가 뭐 매출이 얼마나 오르는 작품이 이런 걸 내세우는 거죠 그렇게 되면 대가들은 살아남아요 대가들은 권력에 야합해가지고 살아남으면 돼 야합까지 안해도 돼 대가들은 내가 뜨기만 하면 어 그렇잖아요 솔직히 뭐 아무리 그 저항적인 작품을 쓰셨다고 해도 뭐 예를 들어서 조정래 같은 작가 이런 작가 내놓기만 하면은 뭐 10만부 이상 팔리잖아 이런 사람한테는 지원금을 줘요 오히려 그리고 진짜 지원금이 없으면 그 어려운 시기를 견디지 못하는 정말 될성 부르지만 앞으로 떡잎이 노랗게 보이는 그들이 보기에 노랗게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독립영화 단편영화에 대한 지원을 끄는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저는 성과주의의 패해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말도 안 되는 지원금을 주면서 성과를 요구하는 일들 뭐 예를 들면은 최근에 문체부에서 새 시책을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근데 제가 눈길이 갔던 건 뭐냐면 10억 뷰를 이루는 웹툰을 만들겠다 그렇게 했어요 좋죠 10억 뷰 나오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근데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10억이야 10억 뷰인데 10억이라고 네 말장난하는 거죠 10억 뷰에 해당되는 웹툰을 이렇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10억 원을 예 지원하겠다 근데 10억 뷰 넘는 작품 몇 개 안 돼요 외모지상주의라든지 네 미생 은밀하게 위대하게 그래서 굉장히 오랜 동안 연재를 했던 작품 근데 최근 같은 경우 3년 동안 주요 플랫폼에서 1위를 했던 웹툰이 3억 뷰 정도밖에 안 나왔거든요 그럼 10억 뷰 만들려면 10억 원 가져가 되겠습니까? 아니 그래서 그러면서 지원을 해주면서 왜 성과가 안 나오지? 라고 쪼을 가능성이 높아 그럼 누가 고생을 하겠느냐 단순하게 10을 좋아하는 건 누가 자꾸 연상이 되네요 그렇죠 성과주의 사람들은 짜맞추기를 해요 숫자 노름하고 이런 것들이 창작자들 혹은 지원을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왜 이렇게 지원을 해줬는데 성과가 왜 이 모양이야? 체계적인 고민 없이 그냥 보여주기식인 거잖아요 볼 때린 거는 10억이 솔직히 돈입니까 요즘에? 진애들은 27조 들여가지고 아파트 사준다며 건설사한테는 근데 문화 특히나 웹툰에 10억 뷰를 찍은 작가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영향력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작가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한 산업 그리고 플랫폼 하나를 먹여 살리는 그런 작가예요 킬러 콘텐츠죠 근데 그런 작가들을 키우기 위해서 10억을 들여가지고 분명히 그럴 거예요 천만 원씩 뭐 몇 명 뻔해 그렇게 소비할 거란 말이에요 솔직히 제가 어떤 케이스를 알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 연극을 지원할 때도 그랬어요 문화의 날을 만들어서 문화의 날에 관객들을 갖다가 지원해 주는 돈을 뭐 그때 당시도 얼마나 10억인가 그랬어요 10억인가 20억인가 이렇게 쓰겠다 그래갖고 그 10억을 어떻게 쓰느냐 그 수요일은 무조건 천원짜리 티켓을 만들려고 에헤 천원짜리 티켓을 만들어서 그거 하지 말아야 되잖아 그렇죠 천원에 본 사람이 만원 내고 보러 오겠냐고 돈은 절대 안 오죠 버릇을 잘못 들이면 큰일이요 그렇게 해가지고 천원을 나머지 9천원 정도를 이제 보전해 주는 것을 백장하면은 얼마가 돼요 벌써 90만원이 되고 천장하면 얼마가 됩니까 900만원이 되고 이렇게 돼가지고 10억 그냥 금방 써버립니다 그러면 그 돈이 극단에 들어갈 때는 얼마가 됩니까 푼 돈이 돼요 진짜 그래갖고 지들은 10억을 썼대 이렇게 썼는데 왜 좋은 작품이 안 나오냐 그런데 오히려 그거 끊어지게 되면 천원짜리 공연 없어요 이러고 다니니까 결국은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자기 사비를 쿠팡과 팀원에서 천원짜리 티켓을 팔렸어 단체를 백석인데 20명짜리 단체가 백석인데 백석이 있는 극장에서 20명 단체가 있다 그럼 80석을 팔아야 되잖아 네 천원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아이고 천원 아니면 안 버니까 이런 재살깎기를 강요하는 게 오히려 이런 성과 지상주의적 정책입니다 이러고 철저히 그 막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지원을 해주려면 어디에 지원을 해줘야 되냐면 플랫폼과 토양에다 지원해야 되고 네 개개인의 지원을 해준다면 그 사람의 삶을 보장해야 되는 거예요 창작자에게 지원을 해줘야 돼요 창작자의 삶을 보장해줘야 되는 거예요 저희 돈 안 받을래요 뭐 저한테 줄 리도 없겠지만 아 왜냐하면 웹툰 할 때도 거기 직접적으로 지원해준 거 없었어요 그냥 문체부 장관상이라고 해서 문체부 그 이름만 하나 준 거예요 근데 그거를 더 이상 쓰지 못하겠다 했잖아요 근데 그 내용이 그 인물이 뭔가 대통령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이 10억을 주면서 얼마나 많은 또 간섭을 하겠어요 뭐 다루지 마라 뭐 다 지우지 마라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비황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서 간섭할 게 뻔한데 이거 안 받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절실하게 이 돈이 필요한 작가들이 분명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있죠 그러면 이제 길들여지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자괴감을 느끼게 하냐라는 거죠 정책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모르겠는데 결국엔 그 결과물로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헤어질 결심이 골든글로브 수상을 실패한 것도 그러니까 그 얘기가 어떤 사람들은 비약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아 문화평론가님 너무 비약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들은 알죠 우리 평론가들 왜냐 이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헤어질 결심이 지금 사실상 선두였어요 그리고 시대정신을 정확하게 괴뚫고 읽어낸 작품입니다 인종차별이라고 하는 게 왜 이루어지느냐 그 사람의 본질을 보지 않고 그 사람의 스펙이나 외피들을 갖다 보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이 막 쏠려 들어가서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중국인이야 그리고 불법체류자야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범죄자죠 범죄자라고 하는 낙인을 찍고 선입견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선입견이라고 하는 건 필히 혐오를 동반합니다 혐오를 동반하니까 나중에는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인생을 망쳤어 내가 수사관으로서 싸웠던 모든 것들을 갖다 전부 다 저 여자 때문에 잃어버렸어 나는 지금 여기서 헤어질 결심을 해야 돼 이런 결론을 내리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수사극이면서 로맨스에다가 기가 막히게 얹어가지고 미시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굉장히 거시적인 담론을 갖다가 우리들한테 각성을 시켜주는 그런 작품이 헤어질 결심이에요 탕웨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국인인데 한국 감독과 결혼한 사람이잖아요 절반이 이제 한국인이 됐어요 그런데 탕웨이에 대해서 중국인이라고 얘기하면 중국을 갖다가 공격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이런 아주 복잡 미묘하고 정말 일종의 그 한 캐릭터 자체를 굉장히 다중적으로 컨텍스트와 함께 읽어낼 수 있게 만든 기가 막힌 그런 선택들을 한 게 박찬호이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읽어내면 올해의 영화로 헤어질 결심을 이제 줄 수밖에 없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아르헨티나 1980가 됐어요 아르헨티나 1985는 독재 정권의 민낯을 까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사실상 시대 정신으로 보면 좀 닳은 거죠 그렇죠 지금 독재가 한국에서나 이렇게 진행이 되지 전 세계적으로 독재가 큰 문제입니까 그 전제주의 독재 이런 걸 얘기하는 거 이런 거는 결국 중국이라든가 이런 데를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논리에요 그런 논리의 작품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라틴 아메리카 출신들이 실제로 이제 미국의 주류가 돼요 전체 인구의 1위가 뭐 앵글로섹슨 계열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2위가 라틴 아메리카 그렇죠 위협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들한테 그냥 바친 거예요 이런 상황들을 만들게 된 것은 결국 한국이 문화적으로도 외교적으로도 아무 영향력이 없으니까 그냥 짓밟는 거예요 무시해도 된다고 보는 거예요 골든글로브가 그렇게 치열하게 변화에 노력을 하게 된 게 한국을 다룬 미나리 때문이었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한국이 우습게 노네 저런 독재국가요? 에라이 독재국가 이러면서 차라리 딴 거 상을 주면서 엿먹이는 그런 작업이 진행된 거 아닐까 하는 그런 분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1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이런 대우를 받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렇죠 어느새 많이 바뀌었네요 우리 사회가 뭐 2008년쯤으로 돌아가고 있는 느낌도 좀 들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어떻게 좀 해결책이 있다고 보세요? 저는 사실 박찬욱 감독의 작품들이나 뭐 궁준호 감독의 작품들이 어쨌든 해외에서 수상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정말 힘을 많이 실어줘야 되는데 일단 골든 블루 같은 경우에 좀 더 붙여 설명을 드리면 야 정말 할리우드 외신 기자들이 무지하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했어요 왜냐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르헨티나1985 같은 경우는 이건 너무 딱 보면 알거든요 대점 반대점 변호사 어쩌고 저쩌고 근데 헤어질 결심 같은 경우에는 어 이거는 쉽게 접할하지 못하니까 무지한 거예요 그리고 아니 거꾸로 생각했을 때 다문화적인 코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문화적인 코드로 해석을 하면 굉장히 많이 상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그냥 귀찮은 거야 그래서 아 그래서 결국 여러 가지 계속 지적이 되지만은 외신 기자들의 전문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 라는 것을 이번에 잘 보여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카데미는 좀 다를 것이다 그래서 아카데미 수상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어쨌든 박찬욱 감독이든 이런 좀 사회의식 있는 작품들이 계속 뻗어나가서 수상을 하면서 국내 압박을 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시간도 굉장히 소중하다 그리고 관심을 계속 좋아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화 프로그램들은 점점 더 사라집니다 참 진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흥미가 없는 부분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소멸돼 버리나 봐요 남겨놔야 되는 부분인데 빨리 우리 정치적으로는 윤석열 정부를 끝장을 내야 되고 그리고 문화적으로는 이런 파격수다와 같은 프로그램들이 더 많이 사랑받을 수 있게 돼야 된다 그래야 문화를 통해서 이 세상을 보는 그런 일이 왜 중요한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고 이 롤랑바르트 같은 경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컨텐츠 같은 데에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인 표현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데올로기가 있다 그 이데올로기를 봐야 된다는 거거든요 헤어질 결심이 탁월한 거는 당연해 보이는 그런 것들을 뒤통수를 치고 있는 작품이거든요 시종일관 거기에 이데올로기에 대한 저항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알리는 창부는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파격수단은 꼭 좀 많이들 봐주시고 많은 분들에게 소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암울한 K콘텐츠의 미래 저희 파격수다가 어떻게든 지켜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힘이 필요합니다 오늘 파격수단 시즌4 이슈 이슈다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광고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더 착한 보험 클리닉입니다 여러분 보험을 가입은 하셨는데 내 보험이 제대로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 있으시거든요 그럴 때 뭐 전화 마케팅에 혹해서 보험 들어 놓으신 분들 친구나 친척 때문에 보험 드신 분들 재난을 당했는데 정작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서 고민하지 마시고요 자 이럴 때 착한 보험 클리닉에 전화 주시면 됩니다 암과 같은 질병이 진단되었을 때 얼마까지 보장받는지도 알려드리고요 자기 나이에 꼭 준비해야 할 보장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알려드립니다 통장에서 돈은 빠져나가는데 혜택은 보지 못하셨을 때 착한 보험 클리닉의 전문가 무료 상담 받으시고요 보험이 얼마나 쓸모있는 제도인지 꼭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성수대로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함께 쭉 함께 해준 착한 보험 클리닉 이제는 여러분의 지킴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전화 010-7612-3303 010-7612-3303 전화 한 통화만 해주시면 직접 방문해서 무료 상담 해드립니다 카카오톡 채널 친구 추가해주시면 24시간 상담 예약도 가능합니다 착한 보험 클리닉 많이 찾아주시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광고 저희가 매일 방송할 때마다 함께하는 바로 김성수 커피입니다 자타가 공유하는 커피 마니아죠 김성수 평론가님이 자신의 입맛을 고스란히 담은 커피를 만들었습니다 이디오피아 프리미엄 생두 그리고 콜롬비아 스페셜 생두를 로스팅계의 벤체라고 불리는 최고급 로스터기에서 가장 맛있는 상태로 구웠습니다 수십 번의 테스팅을 거쳤는데요 원두를 분수할 때는 굉장히 진한 커피향이 행복감을 주고요 또 갓 내린 커피는 쌉싸름하면서도 고소한 느낌 그리고 마지막에는 달달하고 상큼한 신맛까지 뒤따라 옵니다 드립백 세트 한 박스에 열 봉 들어있는 드립백 세트가 세 박스가 전단과 함께 배송이 되는데요 3만 9천원에 만나보실 수 있고요 원두 세트는 3만 6천원에 배송료 3,300원이 별도입니다 하지만 두 세트 이상 구매하시면 배송료도 무료입니다 010-8304-2124로 문자 예약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김성수 커피 성수전빵에서도 만나볼 수 있나요? 아직은 좀 힘들지만 이제 조만간 런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성수전빵에는요 새해 선물 설날 선물 지금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수대로를 사랑해주시는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성수전빵이 또 새롭게 런칭을 했기 때문에 성수전빵에서 설레 선물 정말 저렴하고 좋은 제품들 많이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거의 한 번만 들어가셔서 마음에 드는 제품이 있는지 한번 픽 하시기 바랍니다 자 파격사 시즌4 이슈있수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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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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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방송에 대한 의견과 댓글들 많이많이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유지연이었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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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